안녕하세요. 신성룡입니다. 이제 어느덧 23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를 위한 세법체계도에 대한 암기특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오늘 첫번째 제1강으로서 암기카드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도 안내를 잠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체계도에 대한 구성 자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한 조화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정리까지 전부 다 망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개정법령을 완전히 반영되어서 시험 볼 때까지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첫번째 이제 그 체계도를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세목별로 달락달락 구분을 해서 보따리 보따리로 만들었습니다. 그 체계 자체를 그런 세금별로 타이틀을 만들어 놨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. 그럼 한 장에 본다면 그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 취득세라면 시작부터 의 개념 한 꼭지, 그 다음에 과세대상 물건, 취득의 행위, 그 다음에 납세의 무자, 과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목대목해서 한눈에 펼쳐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트는 우리가 한 세목만 가지고 정리하면 또 혼동이 되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 종합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. 같은 세목끼리 또 여러가지 세목끼리 한 판의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과세대상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취득세 과세대상하고 또 등록세 넘어가면 또 혼동이 되고 잊어버리니까 취득세 과세대상이 뭐고 등록면허세가 뭐고 재산세가 뭔지 또 종부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섯 개 세법을 볼 수 있도록 종합 바로 뭐냐? 입체체계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는 뭐냐? 암기 카드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이나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또 화장실을 가서 잠시 볼 때 카드를 넘겨서 하나나 조목조목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. 이건 휴대할 수 있도록 바로 절취선이 있으니까요. 절취에서 바로 링을 꽂아서 사용하신보다도 바로 체계를 이룰 수가 있다 할 겁니다. 그래서 암기 카드 내용을 보면 1번서부터 순번이 다 돼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뭐 가산세 관련되는 중요 지문이 어떤 게 출제가 되는가? 대목대목대목에서 달락달락 토막토막 카드를 만들었습니다. 짧고 굵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 시간이 없을 때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가 필요하다. 그럴 때 암기 카드 위주로 정리하면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좋은 의미입니다. 행운이라는 것입니다. 포인트만 쏙쏙쏙 뽑아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암기 카드만 정리하더라도 우리가 세입법에 대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과락 이 과락의 최소한 그 과락 이상을 득점할 수 있다는 것 어떨 때 보면 이 암기 카드만 해서 한 시험 문제의 80% 정도가 적중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암기 카드를 최소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한두 개 더 틀려진다 하더라도 약 한 55에서 60%의 출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쪼록 저와 함께 암기 카드 특강을 통하여 최소한의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금 고군분도 하시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제가 바로 이 책의 소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암기 카드 여러분들의 미래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2강 조세 총론회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공인중개사 합격! 에듀윌 합격 패스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고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공부도 에듀윌 합격 패스 공부도 에듀윌 합격 패스 아멘